히라카와 다이스키는 1973년 6월 4일생으로 일본의 니가타현에서 태어났다. 니가타현은 눈이 잔뜩 내리는 지역이며 명탐정 코난 극장판 침묵의 15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몸무게는 50kg대로 무척이나 마르고 간할픈 몸매를 지녔다. 엠무처럼 얇고 소녀다운 목소리의 비결이 이 몸매일지도 시청자의 사연 때문에 제니츠 성우 시모노 히로로부터 쓰담쓰담 당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을 원하던 부모님의 바람 덕분에 청우 양선수와 대학교를 동시에 다니던 다이스키는 4년제 대학 졸업을 위한 학점을 2년 만에 모조리 따버리는 놀라운 행적을 보여줬다. 성우 학원에선 우부야시키 성우인 모리카와 토시우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 성우로서 성장했다. 참고로 모리카와는 성우 학원에서 연락의 무서운 이미지로 유명했다. 얀데레나 변태 연기에 재능이 있으며 BL 작품에서 칭송받는데 음... 보기만 해도 무척 납득이 간다. 일본 내에서는 보기만 해도 평온해지는 속성의 치유계가 별명 중 하나이며 동료 성우들이 다이스키를 치유받았다 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렸을 적 아빠가 피는 담배가 싫었던 다이스키는 아빠가 담배 불을 붙이는 순간에 물총을 싸버린 적이 있다고 한다. 취미는 스노우보드 타기, 특기는 요리라고 한다. 데뷔작은 미국 영화 티베드에서의 7년의 더빙인데 처음 맡은 작품의 대사는 티베더였다. 영화와 더빙 중에서는 이미지가 비슷한 마블 영화의 로키 역을 맡기도 했다. 성우가 되기 전에 꿈은 보육사였으며 성우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각한 게임치라고 하며 슈퍼패미컴이 나왔을 당시에 컨트롤러를 꽉 잡고 싶어하던 그는 위에 추가된 L, R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되냐며 당황했다고 한다. 덜렁이 기질이 무척이나 가득한 성우다. 이벤트장에서 책상에 다리를 찍기도 하고 깜짝 놀랄 땐 펄쩍 튀어오르는 등 또한 스스로를 에미라 인정하기도 했다. 토로로와 콤보의 이름에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들을 토로토로토로 콘짱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2008년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첫 해외여행이자 첫 비행기 탑승이었다고 한다. 일본에선 불가능한 실탄 사격장을 즐기기 위해 한국을 자주 방문한다고 한다. 술자리는 싫어하진 않지만 술은 약한 편이라고 한다. 자신이 출연한 오토메 게임도 여러 번 플레이해본 적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게임치인 다이스키는 클리어하지 못하고 접었다. BL 게임이나 연령 제한이 있는 남성 여성형 게임 출연 시 본명 대신 시라이 타치야라는 가명을 사용한다고 한다. 반프레라보 28회에서는 굿즈를 친절히 소개해 주다가 굿즈의 작곡을 남겼다는 동료 성우의 지적에 당황하며 굿즈는 수리에 나서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